웃음 이거 불러냐? 에어여 자세를 시작해 오빠는? 구동 알림 설정까지 스타더 고 공포 방송 넘버와 지금 또마시자 자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인 사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 새로 지은 집인데 두 집 중 한 곳은 제가 집 관리하는 산림집인데 그 제가 집 완공되면서 마을 한 주민이 관리도 하는 조건으로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사 가서 얼마 안 돼서 외동 아들로 기억함 저 초등학교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익사함 그 뒤로 그 부모는 충격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리고 그 사건 이후 제가 집은 40년 정도 폐가로 남은 것으로 기억해요 가끔 시골 가면 멀리서 그 제가 집을 보지만 음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근방에 저희 조상 산소가 있어서 현재는 길이 없어지고 저기 가려면 낫들고 길 맹글어서 가야 할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어르신들 말씀하시길 그 주변이 공동묘지였다고 하네요 여기가 지금 다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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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더니 여기 주변에 다 우리 보고 이제 답사를 먼저 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제보를 주시면 답사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리얼이 빠지니까 왜냐 알고 들어간 거랑 모르고 들어간 거랑 진짜 천지차이거든요 알고 들어간 거랑 모르고 들어간 거랑 그래서 오늘 제보 주신 분이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를 온 거예요 내일 일요일 쉬는 날이라 오늘 일요일 쉬는 날이라 자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할게요 산 밑에 지금 여기가 분위기가 어쩌냐면 산 밑에 딸랑 이 집 하나 있네 산 밑에 지금 이 집 딸랑 하나 있어 미치겠다 지금 사당이 증가가 돼있게 사당이 증가가 돼있는데 사당이 증가가 돼있게 사당이 증가가 돼있게 내 집은 사당에 대한 안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콜이랑 같이 오면은 사당에서 꼭 이상한 빙의가 걸리고 조심하세요 유튜브에 오면은 사당편을 보시면 합니다 어떤지 혹시 주변에 기운이나 그런게 있는가 한번 알아보면 볼게요 여기 집안 사람들은.. 여기 집안 사람들은.. 여기 조상들을.. 아 여기 현재 있는 귀신들을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귀신이라고 부르는거에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사람들.. 여기 지금.. 여기 사람.. 어차피 여기 다 그 주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여기 그..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귀신이라고 불러도 나쁜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한테.. 어이.. 님이요? 사랑해요? 아니 뭐 님이요? 너 알아요? 뭐 이런식으로 말 안하는 것처럼 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이없게 말해요 알았지롱 알았지롱 알았지? 요 points 자, 이런 흉가 같은 데는.. 낮에 온 거랑 새벽에 온 거랑 틀려요 기운 자체가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이거는 아까 뒤에랑 통하는 문인 것 같아요 소리 쉽죠? 소리 쉽죠? 뭔 소리야? 다듬기 소리 이상한 잡동은 소리가 들리네 생긴 것도 아니고 옷 끊어먹기 저승사다냐? 여기 북한 아닙니다 북한으로 저희 방송 못 옵니다 아직 통일이 안 돼가지고 북한 사람 아니에요 인민군 아닙니다 그렇다고 간첩이 우리 한국 여기도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빙이 걸린 거야? 뭐여? 창골 쓰리? 창골 쓰리? 안 뒤집어져요 농패를 입었어도 왜 저렇게 추워보이냐? 미쳐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빙이 거는거 아니지? 많이 걸린다 와.. 또 북한 방송 왔네 북한 방송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마이크 맞습니다 빙이 안 걸렸어요 정상 맞습니다 진짜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할 때 아니다 방금 뭔 소리야? 정상은 누구왔나? 너, 없을 때 맞을 때 여자 울음소리 들리고 방울소리 들리고 휘파람 소리 들리고 그랬다니까 휘파람소리, 방울소리, 여자소리 잠깐만 소리가 안되네 뭔 소리야? 형, 누구 들어왔냐? 누구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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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닌데? 사람 아닌데? 사람 아닌데? 사람 아닌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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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누구야? 누구 들어왔냐? 여기는 조상을 모셨던 곳이라 조상을 모셨던 곳이라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도록 할게요 누구 들어온 거? 누구야? 밖에! 밖에! 뭐야? 누가 잡고 있어? 이거 아니잖아 뭐야? 이런 데까진 아니.. 이런 데까진 아니잖아 마스크 써야되겠다 마스크 써야되겠어 뭔 소리야? 냄새.. 냄새 뭐예요? 냄새.. 혹시 제보하신.. 혹시 여기서 불타죽은 사람도 있었나요? 이 탄내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쪽지로 한 번씩 한 번만.. 무슨 소리야? 멈춰있어 멈춰 소리 집중 우리 지금 그대로 있어 움직이기도 그대로 있다니까 여기서는 진짜 잘 해야돼요 여기서는 진짜 잘 해야된다고 왜냐? 여기는 수많은 구신들이.. 여기가 여기서 직접 그 가족들이 모시고 있던 그 조상이 아니더라도 작구들이도 다른 구신들도 와 왜냐? 여기 오면 먹을 것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 것 처럼 더 반대로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상님들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구신들도 와 그 음식을 같이 먹은다니까 뭐예요? 그만해 조상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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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나와 끄지 말고 그러고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보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여그 근처는 다 공동매지터라고 했어 공동매지터를..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방울소리.. 여자 목소리 방울소리.. 이거 뭐야? 여자 목소리 방울소리.. 여자 목소리 방울소리.. 여자 목소리 방울소리.. 여자 목소리 방울소리.. 누구야? 우선 옆으로 가보자 혹시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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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기 있냐? 자 부모는 여기를 떠나고 없다 해서 자 귀신을.. 그 익사한 그 어린 꼬마는 혹시나 엄마, 아빠를 기다리라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꼬마가 있을 수가 있어 야 너 왜그래? 위로 자꾸 숨차.. 왜그래? 지금 너무 엄청 뜨거워 엄청 더워 지금 더워 죽겠어 지금 오늘 지금 뜨거워 물 한잔 먹어 잠깐.. 너무.. 너무.. 물 마시고.. 잠깐만.. 이 꼬리 좀 이상해 이거 지금.. 이 꼬리 이상해 이 꼬리 이상해 부족하고 태우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꼬리가 차당만 오면 참 항상 좀 이상해 잠깐만.. 지금 이거.. 잠깐만 이라.. 물 마셔 이 물도 마셔 미루는 algorithms 변 Avi 부족한 단단함 네 너 나 차로 갈수있다 차로 갈수있겠다 이 꼬리 차로 바구 melt 여기 단넬 감이 희 bracelets 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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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내가 떠나 터내가 떠나 이리 온 거 같아 여기서 몰려오는 기운 장난 아니다 근데 뭔지 몰라도 이 산이 뭔지 몰라도 기운이 안 좋아 이 산은 뭐야? 여기서 내려온 기운이 몇 동이였었네 몇 동이였어? 그래서 그랬나? 가보자 뭔 터내야? 어디서... 뭔 터내냐? 터내 엄청 진한데? 주위에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뭔 터내냐? 저거 뭐야... 저기요... 뭐? 검은거 봤어? 검은거! 어디로 왔어? 말씀 좀 해보시오 말씀 좀 해보시오 말씀 좀 해보시오 한 이쯤이나 됐을거예요 밖으로... 그러고 내가 뛰어온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말씀 좀 해보시오 말씀 좀 해보시오 뭐 하나만 물어볼게 이분들의 터로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봤던 검은색 형체 그것도 분명히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봤던 검은색 형체 뭐하나? 근처에 있잖아 뭐야? 누구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verлючators 내가 봤던 검은색의 겉절 내 coriander 내 ernest 내 sav 내 내 뭔가 사당원으로 들어갔다 뭔가 사당원으로 들어갔다 뭔가 사당원으로 들어갔어 사당원으로 들어갔어 보여? 우선 들어가 봅시다 이 꼬리랑 같이 왔는데 이 꼬리가 몸이 안좋아요 갑자기 이 꼬리에 사당만 오면 이래 이상한게 나 오늘 방송하지도 않았잖아 몸이 엄청나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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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있냐..? 저게 뭐있냐..? 지금 걔 오바 떠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제보해 주신 분이 직접 제보해 주신 곳이라 어차피 여기 그 제보자 분이 어차피 잘 알아요 여기를 주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쯤 생각해 봐봐 뻔한 주작을 못한지 제보자 분이 뻔히 알고 있는 곳을 여기는 불타는 적이 없잖아 여기는 불타는 적이 없잖아 불타는 적이 없잖아 들어왔냐? 들어왔냐? 들어왔이냐? 너 뭐해 거기서?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봤나? 안 봤나? 봤나? 안 봤나? 여기서 검은 거 검은 거 봤었나? 안 봤었나? 여기에 튀어나왔던 거 봤나? 안 봤나?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안에 있어 안 해? 안에 있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참손 집중에서 봤던 사람들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검정색 형체 튀어나와 있던 거 Butler 네덜 마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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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뭐야?! 방울소리?! 방울소리 한숨소리, 방울소리가 뭐야? 방울소리 나무 밟은 소리인데? 내가 밟았던 거 말고 마루 밟는 소리 뭐야?! 들어왔냐? 방울소리 집사2장 집사2장 지붕에 돌아다녀? 집사2장 지붕에 돌아다녀? 집사2장 지붕에 돌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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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들어줄게 너 왜그러냐? 어? 하나만 얘기하자 너 왜그래? 얘기해봐 얘기해봐 너가 있던 곳은 아니잖아 맞지? 어디서 왔어? 언제 죽었냐? 장난치는 그만하고 너 얘기 들어줄라 나한테.. 뭐? 네가 알아서 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뭐하는거야? 하지말고.. 너가 죽었단 소리지? 너가 죽었단 소리지? 같이 왔다 친구네.. 왜그렇게.. 거기서 왔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내가 알아서 잘 지켜 너가 지켜준다면 무슨 말이냐 자기와 함께 하라고 자기가와 함께 너 죽은지 얼마나 됐는데 너 죽은지 얼마나 됐는데 너 아까 10년 됐단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뭐? 너 혼자 아니잖아 여기 너 혼자 아니잖아 지금 현재 너 혼자 아니잖아 누가 시켜? 누가 시켜?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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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한 것 같은데? 여기 만한 것 같은데? 방울 소리 난다 내가 혼자 혼자 아니었어 혼자 아니었어 시켜? 분명히 시켰다고 했어 내가 아까 아침에 저기 위에서 방울 소리가 나 조용히 시켜 방울 소리 난다 막걸리 소리가 난다 분명히..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낚아지면 거짐 성인 남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정리를 하자 얘기를 해보자 너는.. 방금 소리가 또 난다.. 대답을 했는데.. 방금 무슨 대답을 했는데.. 이 새끼들 장난쳤구만 이 새끼들 장난쳤구만 여기 해봐 이 새끼들 있어 그 자리 대꾸라마는 뭔만이다 이 새끼들 친구 데리고 와? 친구? 놀자 놀자 같이 이 꼴이 여기 왔었으면 100% 빙이 됐다 이거.. 같이 놀자 뭐야? 여기야 이 새끼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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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지금 여기.. 내가 아는 건 성인 남자 남자 하나 그리고 여자 꼬마 선이요 선이 지금 현재 돌아다닌게 현재 돌아다닌게 선이라고 이거.. 밑에 못붙여다닌다 밑에 못붙여다닌다 밑에 못붙여다닌다 밑에 못붙여다닌다 내가 가짐에 자꾸 밑에를 미쳤던 이유는 밑에 자꾸 돌아다니고 있어 소리 안나 소리 안나 지금 소리 안나 지금 소리 안나 지금 소리 안나왔다 소리 안나왔다 소리 안나왔다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우리가 뭐 하나 잊은 게 있었다 여기는 공둑묘지를 깎고 털을 지었던 곳이라잖아 기억한 사람 제보자 분이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그걸 잊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뚝뚝히 기어다니는 건가? 자 우선 나가도록 하죠 크게 뭐를 밝히지는 못했어요 크게 뭐 밝히지는 못했어 이 안이들이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오늘 당장 떠날지 아니면 내일 당장 떠날지 아니면 여기서 털을 잡고 계속 있을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탄내가 나는 건 사실이고 불타죽은 구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난기가 엄청나게 심해 꼬마가 시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우선 가봅시다 오늘 진짜 모르겠다 뻐근해볼래 뻐근해볼래